나는 못 가. 총지고 따바리인 걸 니 혼자 해. 못 해. 야 못 해. 지금 뭐 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산에 갈 배낭 싸고 있어요. 보통은 1박 2일로 가는데 저희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2박 3일로 가요. 세고 느꼈을 거. 그냥 무거운 것 같아요. 이 안에 버너가 2개가 들어있거든요. 아싸고 볶음 김치인데요. 그냥 김치는 2박 3일 동안 쉬고 맛이 없어서 김치를 볶아서 가져가면 굉장히 좋아요. 베개예요. 이거는 어차피 밤에 자기 전에 쓸 거라서 아래쪽에 뜯으면 좋습니다. 이것들은 전투식량인데 이건 그냥 차가운 물만 부어도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이고 이거는 꼭 뜨거운 물을 부어야지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이에요. 그리고 제가 먹을 거라는데 때려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필리엄 기장입니다. 1138호에 타신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2도로 매우 푸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250키로로 3시간 21분 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마일리엄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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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 마일리엄 기장 마일리엄 기장 마일 마일리니 79 마일리엄 기장 마일리엄 기장 산 uses 스킨로 einzk 마일리아 마일리 아일리 um 8키로 자 슬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화장실 마지막 화장실이니까 여기서 꼭 화장실을 들어주세요 알았었죠? 네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역시나 예상적으로 비가 와서 교낭에 커버를 씌우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어려운 코스가 남았는데 비가 더 많이 올 것 같아서 방수되는 잠바를 입으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 벗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목이 적기 때문에 잠바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사에도 안주시고 바로 갈 거니까 아니젠데 배터리가 껴고 출발 이제 백년사까지 왔고 향적봉까지 2.5키로 약 2시간 반 정도를 더 가면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장사가 가팔러서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향적봉 위에서 만납시다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짜 덥다 아휴 땀나도 안 되는데 온몸은 지금 다 땀먹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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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인가 다음 주에 따라갈 뻔했네요 금쪽 빡세입니다 공사가 너무 심해서 안 되거든요 가자 빨리 헷다라지기 좀 봐야되네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매일 좋아하는 애들 여깄다 귀여워 지금 천천히 어떻게 안 오시네요 이제 오냐고 전화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빨리 가봐야겠습니다 지금 8분 3성까지 왔어요 한 시간 정도 다 가야 될까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빠르게 가봅시다 출발 화이팅 안개도 짙어지고 거두어져서 걱정입니다 화이팅 진짜 빡세다 100m 남았어 오우 하하하하 한 천천히 샀다가도 돼? 쉬어 쉬어 우와 와 대낭으로 많이 날아갈 수 있네요 대낭으로 더 전기가 우와 멋있다 멋있기는 무섭지 하하하하 자 이제 빡빅 보인다 이제 뭐야? 오오오오 찾았어 오오오오 삼겹쓸고 먹자 먹자! 먹자! 여기 옥상 타이밍 맞게 잡은 것 같아 멋지다 다 왔다 여기 아늑한 풍나무 집 같다 너무 멋있다 8.8km를 걸어왔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최경민 저희는 여기서 햇반은 사먹을 거예요 3,000원입니다 그리고 모포를 빌리려고요 모포 2,000원이라고 합니다 밥부터 먹자 저희 집입니다 아직 50년 단무요 물을 빌렸어요 근데 진짜 따뜻하다 따뜻해? 따뜻하게 깔아놔요 네 엄청 크네 뭐가? 이렇게 봐 이렇게 주우면 되겠다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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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정리 중입니다. 설거지하고 있는 이파령 씨. 지금 아직 7시 반인데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밥만 먹고 딱 들어갔네요. 저희도 이제 추워서 정리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한번 자려고 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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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날씨는 엄청 안개가 짙네요 경치가 한개도 안보여지 소원을 들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맞지? 그래요 상실 형님 올해 건강하게 따이밍 잘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십쇼 좋겄다 아주아자 화이팅 자 이제 간다 좋겄다 돈도 많이 벌고 따이밍도 잘하고 2022년 2022년 1월 18일 최경미 독유산 황족봉에 다녀갔습니다 몇 미터에요? 해발 1674 미터입니다 다음 독유산으로 가자 5시간 5시간 우리 걸음으로는 6시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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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너무 오르막이 가파랐지 내리면서 오르막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덕유평전이야 엄청 아름답지 아, 별로 모르겠다. 근데 경치가 원래 이렇게. 저기 삿갓봉까지 다 보이지. 아름다운데. 중봉. 이제 동이 없는 영화. 안경치. 차가운 시간은. 밤시시고 있어요. 소꼬파이랑 커피랑 먹고 싶습니다. 성취소. 오져들은 물에 먹어줄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와 경치가 너무 멋있다 진짜 정말 개뿔도 안 보이는군 아빠라 기관에 불방팔던 것들은 동의합리학에 접착했습니다 지금 차가 있어요 아 이런 거 왔었는데 이런 것도 막 생겼다 되게 좋다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흐름기가 있어서 날씨가 차가워서 빠뜨리면 빠르게 되는데 잘 어울린 게 아니라 고기이 너무 잘 어울린 게 없으니 진짜 인지한 거 같냐고 따뜻한 거 같냐고 따뜻한 거 같냐고 타이밍이 왔는데 진짜 잘 어울린 게 없네 또 따뜻한 거 같냐고 그런 게 없냐고 너무 멋지게 자켜봤어요 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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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허허허 얼마큼 남은거야 이거 세개 시행돼서 2키로 왔어 어이구 2키로 온거야 한적밤에서 2키로 왔고 이제 약 4키로를 줬어 아직 많이 남았어 밥을 먹을 데가 없다 아직 조금만 더 가 알았어 알았어 오후 2시가 돼서 저희 잠깐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라면이 하나도 안 익었어 안 익었어? 응 전투식량 저는 제육비빔밥입니다 조금 다리는 것 같다 내 평가에다가 넣어놔서 소주장을 넣어야 돼 비비기가 힘들 것 같다 소주장은 너무 많이 넣으면 좀 짧다 이 정도면 일단 넣을게요 응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배고팠어 맛있게 먹어 우와 맛있어 배고파서 그런가 등산로에 앉아가지고 전투식량이에요 전투하러 온건 아니지만 수박물만 부어서 먹기 딱 좋아요 수박물만 부어서 먹기 딱 좋아요 안개가 거치고 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공동선에 도착했습니다 공동선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안개가 엄청 높은데 지금 다 거치고 있어가지고 경치가 엄청 멋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탑가스 대피소까지 2km 남았습니다 약 8km 가량 온 것 같아요 이 봉우리 4개 정도 다 넘었는데 조금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힘들지? 응 괜찮아? 거짓말 말고 빨리 솔직하게 괜찮아 아니잖아 빨리 아까 되게 힘들다고 제끼한다고 좌아 좌아 밑에인가 봐 봉우리 3개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안개가 가려졌는데 저기가 사깟째 대피소고 그 뒤에 저기 봉우리 보이지? 그 옆에도 보이지? 여기가 남덕유산이야 살미봉 서봉 막 이러는데 거기가 진짜 높아 아이안아 하이 하이 아이안이 깨덕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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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제 네 800미터 남았습니다 30분 정도? 저는 하나도 안 힘든데 오빠는 죽을려고 합니다 누가 죽을려고 그래? 멀쩡해? 야호! 나는 800미터 밖에 안 남았어야 되는데 오빠가 아직도 800미터 남았어요 출동! 출동! 팔이 너무 많이 빠져 와 드디어 300미터 남았습니다 우와 10키로 4시 다 돼가요 4시 넘었어 9시 주말에서 7시간 4시 13분 가자 과연 4시 5시 4시 5시 이거 보여?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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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먹기가 힘들어서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치 엄청 많이 변했다 새로 지었나? 서너지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 집시시간 3시부터 집시사장도 있고 매점 여기 대피소는 음식물 쓰레기는 버릴 수 있고 다른 쓰레기는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 새로 지었네 물이 되게 깨끗해 거기는 물이 안 내려갔잖아 여기는 물이 내려가 엄청 깨끗해요 그러니까 팔술로가 여러 개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다가 판단하셔도 돼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난이도는 여기보다는 두 배다 생각하시면 돼요 향적공에서 사가지까지 오는 난이도보다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뜻하다 진짜 오늘 평일이라 사람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약을 결제를 안 하는 바람에 진짜 잠을 못 잘 뻔했는데 다행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천만다행이다 옛날에는 네모반처럼 쭉 있었던데 이렇게 다 일행용 침대를 바꿨다고 합니다 거기로 할 거야? 거기가 좋아? 이 층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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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여기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싹가짓 대피소 오자마자 삽가짓 대피소 오자마자 뻗어 난방을 엄청 세게 해놔서 5시 21분 6시 정도까지 쉬고 저녁을 먹고 내일 진짜 빡세다고 해서 빨리 자면 되고 푹 쉬고 내일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빠가 너무 힘들어 원래 계획했던 코스를 알지 모르겠습니다 방에서 좀 쉬다가 저녁을 해먹으려고 합니다 시사장도 어제 거기는 너무 추웠는데 오늘은 엄청 따뜻해 어제 남은 삼겹살은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맛있겠네 이틀째 삼겹살 지겹다 그리고 계속 라면도 지겹다 저희는 지금 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샘에 물 들어가요 100미터가 더 있어? 60미터 60미터 그 신발 정신으로 가야겠네 신발 젖으면 겉은 데지 못해 젖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미끄러우니까 미끄러워 아이젠이랑 끼고 와야 될 거 같은데 나한테 나 낀 거 할래 미끄러워 아이젠만 끼고 가자 귀엽다 귀여워 배트 배트 아니 진짜 완전 얼굴 되게 작아보여 뼈도 안나와 보여 여기에 우리 물통에다가 생물을 뜨려고 갑니다 자 출발 출발 물통 지구 휴대전화 제가 옛날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게 말이 안되었는데 지금 물을 사 먹는 거 이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물을 사 먹고 있어 여기서 쭉 내려가면 되 그냥? 연기 실패 10년 전에도 여기서 물 떠먹었는데 이 물이 끊임없이 나와 내가 물 떠먹게 이 정도는 온난하다 어? 떠? 아 차전에도 물 괜히 샀다 3,000원 번거야 우리 3,000원 기다려봐 돈 더 벌어올게 그거 얼마야? 1,500원 와 돈 잘 번다 3,000원 또 3,000원 그러면 6,000원 7,500원에다가 2,000원 1,500원 그걸 왜 마셔? 저게 훨씬 좋은 물인데 이 아저씨도 이 물 떠서 파는 것도 아니잖아 생수를 사서 와서 파는 거잖아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 아이러니 한 거 같아 정말 아이러니하다 오,,, 여기 Martha predictive 우와 이거 젓 fluores. 아, 차가워. 이것이 야생이다! 나는 자연이다 한 말 좀. 나는 자연이다! 수건도 안 닦아야 되는데. 진정한 자연은. 우와! 너무 차가워. 반하니까 들고 있는데도 차가운데. 나는 지금 이렇게 바람을 지르는데, 여기는 또 그랑이 시장이야. 진짜 신기한 게, 오빠가 10년 전에 왔잖아. 10년 동안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똑같아, 여기는? 똑같지. 그래프 손은 많이 베렸지? 근데 계단이 아니고, 그냥 막 내려왔지. 그래서 아이천에 낀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아, 여기서부터 낙동강에서 이제. 대박입니다. 우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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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아, 막 내 많이 집중해놓고STK trader처럼 해치러보일 Sega기. 할chs정'm혈기 banks. 지금은 일곱시 조금 안 됐어요. 화장실 갈 경우 나왔어요. 굉장히 춥네. 마음에 잘 갈 수 있겠죠? 첫째 날 마지막 날 출발하겠습니다. 이방부터 너무 덩어낸 것 같아요. 남덕유산 4.3km. 우와 상고대. 사실 마지막 날 상고대를 볼 수 있네요. 날씨가 차가우니까, 그치? 우와, 날씨가 차가우니까, 그치? 장난감 같아. 나무가. 오우, 날씨가 대하실 수 있네요. 날씨가 팜이 떠야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어머나? 그러나? 먹어봐 지금 해도 되지? 물 필요 없네 나뭇가지로 먹어버려네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우리 목적지? 10킬로만 가는데? 10킬로만 가는데? 10킬로만 가고 와 너무 많이 가 10킬로만 가고 와 멋있다 올라갔다 벌써 물을 아껴야 되니까 아우 추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기 위에요 저 꼭대기네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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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까지 흙십녀까지 할 거에요 예 아 아 아 와 젠장 여기서 온거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어제 여기서 아까 여기서 내려가자고 그랬던데 여기 여기 여기서 보면은 저 꼭대기가 물용산이구나 어? 여기가 물용산이고 그 밑에서 왔어 진짜 먼데서 왔다 그치 저희 서봉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빠가 지름길로 가잖아요 눈을 끌치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표가 1,92m 우와우와 너무 올라가요 멋있다 야호해야겠다 야호 야어어어 개새끼야 개새끼야 ㅋㅋ 하하하하 하하하하 먹고 있어요 뭐 갈라진데 밟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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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소고기 비빔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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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으 으 맛있겠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15분이 되면 김이 이제 끝나나 봐 다 익었다 이거 그냥 다시는 사지 말자 다 익었다 이거 먹으면 좀 덜 먹겠지 네 짬기랑과 고추장을 넣고 이면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안 빡세가지고 오빠가 아주 빡세다고 해가지고 겁나 빡찬 줄 알았는데 자꾸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이거 많이 차지하고 이거 이거 물 먹은 거 뜨거운 거 이거 저 엠자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너무 잘하고 넣어 아우 뜨거 뜨거워? 이거 무거운 놈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마 아우 뜨거 60년 길 다 와 봐 얼마 안 나왔어? 6킬로 오빠 너무 뚫었어? 어 다 벗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응 어 너도 못가 너도 더 우와 가방을 덩세야돼 너무 좁아서 오빠가 뚱뚱해가지고 너무 좁아서 오빠가 뚱뚱해가지고 너무 웃겨 오빠가 10년 전에 왔을때는 이렇게 없었다고 했는데 길이 잘해놨어 잘해놨어 그치만 내가 더 눈을 허고해서 어떡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과이 과이 오빠 나 장갑 끼웠어 밑에 내려오니까 춥다 아저씨가 추워서 상고대가 다시 펴 와 상고대가 막 생기네 하하하하 지금 할미봉에 가고 있어 이거 이게 할미봉 같은데 이거 아 이건가봐 아 이거 같아 이게 마지막 큰 봉우리야 흐 COME 이거 아닌가봐 하하하 하이 할 하이 이 하 하이미봉이 아닌가봐 하 하 하 못했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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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카메라를 내가 들고 있었는데 마침 넘어졌어 안 닫혔어? 안 닫혔어? 안 닫혔어? 안 닫혔어? 안 닫혔어? 안 닫힌다 안 닫혔어? 근데 재밌다. 그렇지? 그렇구나. 좋겠다. 재밌어가지고. 할머니. 또 드셨어요? 할머니 너무 힘들다. 아... 쪼그만 봉우리 두 개만 넣으면 돼. 한 시간? 한 시간 맞아? 한 시간. 여기 한 시간. 아, 가사하 someone else. 진짜 잘 안냐네. 마지막에 두 homo. 마지막에 비중으로 반전시키는 Guide to Chiangos. 무너지... 무너지... 또 화장실을 지키는 굴러지... 두개의 몸. 남자는 요즘 문자 받아서 먹 Goddess. 와... 와... 다 왔습니다! 오늘 지금 6시 다 돼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몇 시간 걸려? 10시간! 10시간 걸렸어 다른 사람들이 7시간만에 오는 코스인데 저희는 10시간이 늦춰서 정말 시험시험 왔어요 허벅이 언제인데? 허벅이 언제인데? 진짜 쉬고 있다 아이고 드디어 고정했다 백두대간 60명 오늘 7시 45분에 출발했는데 5시 50분입니다 아이고 한일간에 구역정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 왔던 데 오천동으로 갈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시비 약 6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허벅이 조금씩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중간에 거기 내려가자고 내려가자고 나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하하하하 초코댐 맛 하하하하 하하하하 택시 왔습니다 좀만 늦었으면 해가 질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로 약 1시간 걸립니다 진짜 좀 자야겠다 좀 자야겠다 저기 집에 가는게 너무 힘들어서 여기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하룻밤 자고 갈려고 식당이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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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 아 그 좋아 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